우리 주님의 성령이 말해 우리 우리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우리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님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우리 때 우리 우리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우리 때 주님 높이 우리가 모아 주님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모자라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사하며 이 자리에 성령이 뜨거운 임자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하나의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잠깐 진리를 모를 채 그분이 trabaj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일으킬 수 있게May 천안이 온전히 명 Soang g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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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it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을 사랑한 바로 내게로 외쳐요 나 예수를 사랑한 바로 너무 멋진 빛나 너무 멋진 빛나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지게 된 빛나 우리에게 축복됩니다 항상 내게 들려주소 막을 수 없다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로 사랑한 바로 내게로 외쳐요 나 예수를 사랑한 바로 그대가 하니 그대가 하니 행복을 찾는 예수님을 만나보시라 그대가 하니 그대가 하니 그대가 하니 그대가 하니 그대가 오고 나 예수가 도가오 주 사랑한 바오 해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바오 그대가 많이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찬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 오시오 그대가 많이 나여 신청한 나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여 나 예수가 나 예수가 도가오 나 예수가 도가오 주 사랑한 바오 해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바오 나 예수가 도가오 나 예수가 도가오 나 예수가 도가오 주 사랑한 바오 해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을 사랑한 바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고생자 예수 나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였네 내 어둠에 하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다 나 예수님 주 하나님 사랑해 주 하나님 나의 삶은 소망 걱정될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찬유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빛 흔들며 살리니 사랑의 신 중 날 잡는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변 날 기립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일 모두 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내 모든 삶의 꿈 늘 충만하네 사랑의 신 중 날 잡는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신 중 날 기립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 내 모든 삶의 꿈 늘 충만 그 언젠가 그 언젠가 그 언젠가 내 모든 삶의 꿈 내 모든 삶의 꿈 내 모든 삶의 꿈 내 모든 삶의 꿈 늘 충만 사랑의 신 중 사랑의 신 중 날 기립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 늘 충만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신 중 사랑의 신 중 날 기립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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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는 두들두리라 지혜령이 아냐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의 용을 버리는 백성에게 누워주니라 찬이 깨어날 곳이오 청년기 환산을 보고 아비는 두들두리라 지혜령이 아냐 찬이 깨어날 곳이오 청년기 환산을 보고 아비는 두들두리라 지혜령이 아냐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찬이 깨어날 곳이오 찬이 깨어날 곳이오 청년기 환산을 보고 아비는 두들두리라 지혜령이 아냐 찬이 깨어날 곳이오 청년기 환산을 보고 아비는 두들두리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찬이 깨어날 곳이로 혜원으로 bi화하소서 찬이 깨어날 곳이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콩영이여 우리의 몸이 힘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소서 이 시간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승전의 방하에 다음 밤에 뛰고 이 시간 우리가 뜨거워지는 시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불의 능력을 받는 묵대의 시간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들이 주님의 이름을 새로 공개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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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가지고 나비로 지나고 자라는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늦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늘의 신령은 너를 가지고 아무래도 일관리를 사망할 수 없다는 것 같이 성령이여 그 고음을 빌게 이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여 우리의 결에 가득한 것 같이 그대의 마음을 지휘하시고 만드시고 원을 만드시고 이끄하시고 늘어내게 하시고 여기서 하여 주시고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사랑의 이 세상까지 찾아나와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소구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하여 하늘과 외부의 보기도 없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소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하여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만 하나가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명사에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주님 한시간 동안 우리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받이 목두로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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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이 이 시간도 그들이 살려는 입력만 견뎌 동대국의 마른다운 모습들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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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